모크 프랭크 웅이 올래요 걱정은 이해해 일단 이 느낌을 이해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놀기회에 초집중은 해 girl swing that ass 몇 번의 eye contact I saw you, you saw me 그럼 내가 먼저 말 걸게 난 너를 알고 싶어 지금 우리 둘 주위를 둘러봐 왕따들은 바쁘게 눈이 굴러가 걔네들은 죽어도 우리 둘을 못 봐 지금이야 지금 내 목에 팔을 둘러봐 너만 괜찮다면 너야 내 손으로 올릴게 넌 어때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체가